몇 시냐? 점심시간 지난 1시야. 그래? 그럼 심심한데 점심 내기 할까? 추워요. 근데 뭘로 할까요? 간편하게? 끝말잇기? 콜. 서류 펼쳐서 다섯 번째 줄, 일곱 번째 글자로 시작하는 거야? 먼저 해요. 오케이. 사진사. 하나, 둘. 사과즙. 하나, 둘, 셋. 즉? 열 대야. 하나, 둘. 야채즙. 하나, 둘. 또 즙이야? 셋. 한 판 더 해요? 해. 한 판 더 해. 오대야. 하나, 둘. 양파즙. 하나, 둘, 셋. 다시 해. 형사과. 과일즙. 야, 너 자꾸 즙만 할 거야? 죄송해요. 안 할게요. 다시 해. 간다. 간호사. 사기꾼. 하나, 둘, 셋. 꾼? 아, 춥 안 했는데요? 알았어. 백혈구. 하나, 둘. 구경꾼. 구경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단 구장, 하나. 장사꾼. 법무사. 사장꾼. 사장꾼. 뭐 먹을래? 메뉴 제가 정합니까? 뭐 먹을 거냐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